오늘 시대책에서는 2024 SD에듀 재경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재경관리사 3주 완성 교재를 소개합니다 중요 표시와 팁박스를 통해 핵심 이론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문제와 예상 문제로 구성된 각 단원의 마지막 적중 문제를 통해 이론의 복습이 가능합니다 단연간의 시험들을 분석해 생성한 모의고사 3회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출제 동영문제 4회분이 수록되어 문제은행 방식을 완벽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제 경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3주 완성 교재입니다 이론과 핵심 유형 모의고사 4회분 파이널 체크 OS 퀴즈가 수록되어 있고 모의고사 해설 과정에서 문제풀이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기본 해설과 사용되는 핵심 이론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체크는 빈출 이론을 활용한 핵심 OX 문제와 관련 이론에 대한 깔끔한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에듀의 난이도별 회계 교재 시리즈입니다 기초회계부터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D에듀는 여러분의 재경관리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SD에듀는 여러분의 재경관리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SD에듀는 여러분의 재경관리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SD에듀는 여러분의 재경관리사 합격은 정리를 연습할 수 있는 above 척하한 대단계약입니다 SDJ에듀는 여러분의 재경 median안과 계산을 봐야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